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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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회사 빨리 끝나서 기분은 좋은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 거야 어우 여러분 여름인가 봐 어우 어우 더워 더워 어우 진짜 짜증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더위가 있네 아여 저기 아저씨!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 뭐지 응? 응? 어? 어? 뭐야 이거 선풍기 바람이 엄청 쎈가봐요 어 밀려나가네 어어어씨 어 네 공짜 바람을 쐈으면 선풍기를 사줘야지 아저씨 이거 바람이 너무 쎄요 어이구 어 밀려나가네 이게 어어 어어 어? 어 진짜 어 아니 아닌데? 이거 꺼주세요 꺼주세요 아 됐다 어이구 오 이거 이거 오 선풍기가 굉장히 시원하네 이거 선풍기 이거 하나에 얼마에요? 어 이거 하나에 지금 여름 특가 세일로 하나에 4만원 밖에 안합니다 4만원이요? 오! 아이 저희집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거든요 오오 그런집이 아직도 있다니 아이 저희 여보가 전기쌀값다고 사지 말랬어요 흠흠흠 선풍기는 전기쌀도 요만큼 들고 가성비도 아주 갑입니다 갑이에요 저다가 엄청 오래 쓰죠 어 그러면은 어 애들 방에 하나 놓고 우리방에다 하나 놓을까? 아이 그러면은 선풍기 두개 주세요 두개 예아 넷 자 4만원에 또 8만원 받으시면 되겠다 8만원 됐다 자 자 8만원 받았습니다 자 여기잇는 재고잇는 자 한뎁 두대 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 아유 감사합니다아 안녕히가세요 진짜 야 이거 선풍기 이거 집에서 틀면 완전 시원하겠다 우리집에 선풍기 아고 에어컨도 없는데 에 좋아좋아조아 아유 왜이렇게 오늘 나 덥냐 아유 아빠 왔다 아래 뭐야이거 빗빗삐 야 봄수야 뭐하는거야 지금? 아 나 너무 더워 갖고 얼음에다가 아우 야 이거 너무 차갑지 않을까? 그렇게 더워? 아 너무 더워 집이 진짜 덥긴하다 어우 더워 짜증 난다 진짜 아아ставля와 더워 더워 더워둬 냉장고 안에 들어갈거야 너무 더워 야 봄수야 이거 얼음 녹으면 물 받아야 겠다 야 얼음 치워 안 돼 덥단 말야 가만히 있어봐 냉장고 전기 쓰나와 문 닫아 안 더워 덥다고 그나저나 엄마도 어딨냐 엄마 엄마 엄마한테 말할꼬는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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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보았어요 아 더워 타워 여보 왜 집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어? 아니 옷 입고 있으면 덥잖아 그렇다고 빨가먹고 이러고 있을수도 없고 이러고 있어야지 아무리 덥다고 해도 집에서 비키니 입는 사람이 어딨냐 엄마 너 출장이다 그렇게 말이야 거실로 모두 데려와 거실로 내가 아빠가 아주 끝내주는걸 사왔다고 때려봐 때려봐 뭐지 못돼 야 깜짝 놀랬걸 기대되지 집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 그래서 아빠가 선풍기를 두대나 사왔다고 앞에 앉아봐 앞에 앉아봐 아 아 시원하다 아 완전 시원하지 왜 아 맞다 그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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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일로와봐 애들 여기다 선풍기 바람 쐬고 있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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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여보가 선풍기랑 에어컨 틀면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맞아 전기세 얼마나 감당하려고 두대나 사왔어 한대만 사왔지 애들한테 거짓말치는건 어때? 뭐라구요? 선풍기를 밤새 틀고 자면은 공기가 없어서 죽는다고 아 그거 괜찮네 그럼 밤새도록 안틀고 전기세 더 아프고 여보가 여보가 말해요 애들아 애들아 선풍기 시원해 완전 시원하지 완전 시원하지 아 맞다 애들아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뭔데? 선풍기 시원하고 좋잖아 근데 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면은 공기가 없어서 죽는대 진짜 진짜야 에이 거짓말 그러니까 잘 때는 선풍기를 끄고 자야돼 알았지? 잘 때가 제일 더운데? 에이 어쩔 수 없어 진짜야 맞아 잘 때는 끄고 자야돼 양그룹이 싫어 그럼 야 공수야 이거 방에다 갖다놔 알았지? 노루랑 위에 올라가서 방에서 선풍기 쐬 좋아 어 갖고가 여보 우리 방에도 선풍기 하나 놓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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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이거 누워있는데 여기다 놓으면 시원하겠지? 여보 어 딱 좋은 거 같은데? 여기다 갖다 놓을까? 응 응 어 시원할 거 같아 시원할 거 같아 오 야 여보 이거 잘 때 이거 진짜 시원하겠다 그치? 어 너무 좋아 내가 선풍기 쭉 갈래 아 아 와 와 진짜 시원하다 와 천국이다 천국 진짜 천국이다 선풍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니 아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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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얼 으엉 으음 으음 으으음 맞자맞자맞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어 그럼 이거! 됐다! 응 선풍기 크고 어! 근데 오빠! 엄마랑 아빠도 까먹고 선풍기 막 안 끄고 자는 거 아니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엄마 아빠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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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빨리 빨리 확인해 보자 요리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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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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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 끄고 잤네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왜 그래 왜 그래 선풍기를 키고 자면 어떡해요 공기 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맞아 맞아 에이 선풍기를 안 끄고 잤나 우리가 알게 말했으면 끄는 날 뻔했네 앞으로는 앞으로 잘 끄고 자야 돼요 알았어 알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올라가서 자 빨리 올라가서 자 엄마 잠에서 깨우지 말고 아 여보 애들이 진짜 믿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은데 내일 아침에 말해요 내일 아침에 아 여보 선풍기 끄니까 덥다 키자 키자 또 키자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아 여보 누워 빨리 잘게 응 아유 시원하구만 여기 선풍기를 키고 자야 돼 아유 아유 시원하구만 여기 선풍기를 키고 자야 돼 아유 그러니까 너무 더워 응 아 푸나 음 음 아유 아유 요리야 그래도 응 우리 덕분에 엄마 아빠가 안 죽었다 그러게 어 근데 오빠 자려니까 너무 더워서 못 자 계시다 아유 어쩔 수 없어 이거 선풍기 틀면 우리 우리도 죽을 거야 어 그래도 어 안 돼 여기 그 선풍기 틀어서 죽는 것 보단 그냥 땀 좀 나고 더운 게 다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응 맞아 잘자 응 아이 덕분 덕분다 아유 아유 요리야 응 했으니까 더 덥다 더 더워 씨 눈이 저절로 떠지네 아우 씨 녹을 거 같아 아유 우리 엄마 아빠를 떼어가지고 선풍기나 세자 그래 엄마 아빠 일어나 너무 더워도 선풍기나 들고 잤다며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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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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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안되겠다 요리야 뭐야 신고하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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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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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격차장 같이 가 와 진짜 엄마 오빠가 죽었어요 엄마 오빠가 죽었다고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아저씨들 빨리 엄마 오빠가 죽었다니까요 그 사장님 격차장씨 빨리 저희 엄마 오빠 살려주던가 아님 죽었으면 빨리 시체라도 수습하던가 사람이 죽었다고요 아 빨리 어떻게 해봐요 우리 엄마 아빠 어쩌게 왜 아저씨 아저씨 왜 이렇게 빨리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죽었어요 뭐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거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야 왜 경찰하고 의사도 일어났지 엄마 아빠 일어났어 뭐야 아빠가 살아났다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일어났다 조미수야 무슨 일이야 이게 요리야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요 엄마 아빠 선풍기 틀고 잤잖아 그걸 죽었을 거여갖고 경찰이랑 그 의사 불렀지 아 아 아 선풍기를 틀고 자도 아 아 안죽어 오오 에이 거짓말 죽는 데 짠아 전기 싹 거는 거짓말 신거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야 보무사 빨리 이분들 보내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해를 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야 안죽는데 진짜 그 다음부터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아 아 야 그걸 믿냐 요리야 그걸 아 아빠가 그래서 난 진짜 존 줄 알았지 아이 진짜 그게 날 뻔했네 아 그냥 우리는 푹 잔건데 음 아이 어쨌든 여보 시원하게 잘 잤다 그치 어 어 어 어